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단원별 문제 풀어보기 제1장 요양보 대상자 이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가역적 진행 2. 세포 재생 능력 감소 3. 방어 능력의 증가 4. 예비 능력의 증가 5. 회복 능력의 증가 정답은요? 2번 세포 재생 능력 감소입니다. 연세드시면 신체적으로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포의 재생 능력이 감소되면서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2번 노년기에 나타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피하지방이 증가한다 2. 잔존 능력이 증가한다 3. 면역 능력이 증가한다 4. 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5.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이 쉽게 온다 5.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이 쉽게 온다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은 피하지방은 감소되고요 잔존 능력도 감소되고 면역도 감소되고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는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정답 5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이 쉽게 오게 됩니다 3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조심성의 감소 2. 외향성의 감소 3. 경직성의 감소 4. 의존성의 감소 5. 우울증의 감소 정답은요? 2. 외향성의 감소 네, 외향성이 감소되죠 외적으로 향해 있던 에너지가 내적으로 향해지게 되고요 점점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외향성은 감소하게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조심성은요? 증가됩니다 경직성도 증가되고 의존성도 증가됩니다 우울증 경향도 증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외향성의 감소가 정답이네요 4번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해주고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조금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주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우울증의 경향 2. 내양성의 증가하는 경향 3.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정답은요 3.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이러한 내용은요 5. 응어리졌던 감정이 해소되고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죽음도 역시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적인 특성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들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했던 가족에 대한 어떤 노력도 읽어왔던 일들 모든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다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해소가 되고 정말 난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내용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5. 우울증 경향 증가입니다 우울증 경향이 있으면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증상과 모든 일들에 대한 흥미가 상실이 되고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볼까요? 3. 내양성 증가 여기서의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요 사회적 활동도 감소하고 에너지가 내적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요 7. 아래와 같은 내용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새로운 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한다 1. 경직성의 증가 1. 경직성의 증가 2. 내양성의 증가 3. 수동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조심성의 증가 정답은요 1. 경직성 1. 경직성의 증가 융통성도 없고 도전적인 일도 꺼리며 새로운 방식의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경직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출제빈도 상당히 높은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시청각 지각 능력이 감퇴한다 일에 있어서 결과의 질을 중시한다 논쟁이 일어날 경우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 1. 조심성 증가 2. 수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애착심 증가 5. 우울경향성 증가 정답은요 1. 조심성 증가 1. 조심성 증가 1.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요 시청각 지각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손상 받으시기가 쉽죠 다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조심 하시게 되는 내용이고요 또 일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대답을 할까 저 대답을 할까 망설이시면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9번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경직성의 증가 2. 내양성의 증가 3. 수동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조심성의 증가 정답은요 5. 조심성의 증가 5. 조심성의 증가 5.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상황에서 5.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결과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기의 심리적 특성은 주변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자신이 사용해오던 사물에 대해 소유욕이 강하다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갖게 한다 1. 경직성의 증가 2. 시간 전망의 변화 3.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정답은요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계시면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1. 은퇴나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경직성의 증가 2. 내양성의 증가 3. 수동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4. 경제적으로 4. 경제적으로 5.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5.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옆에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의존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존성이 또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들로부터 혹은 주변에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정답 4번입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한다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1. 우울증의 경향 2. 시간 전망의 변화 3.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어떤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고 또 어떤 가치들도 남기고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특성이 바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13번 노인의 사회적 특성상 은퇴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건강하고 친구가 적으면 적응도가 높다 2. 스트레스가 심한 경험이 많을수록 적응도가 높다 3. 교육 수준이 높고 수입이 많은 경우 적응도가 떨어진다 4. 여가선용을 잘했던 사람은 은퇴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 5. 신체 정신적 건강 상태는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은요? 4. 여가선용을 잘했던 사람은 은퇴에 대한 적응도가 높겠죠 맞고요 1. 건강하고 친구가 적으면 건강한 건 괜찮으신데요 친구가 적으면 적응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가 심한 경험이 많을수록 적응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교육 수준이 높고 수입이 많은 경우는 조금 적응하실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5. 신체 정신적 건강 상태는 적응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4.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1. 고부갈등 2. 평등한 부부관계 3. 역할 변화의 적응 4.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 5. 노년기 부부의 성적 적응 정답은요 1. 고부갈등 1. 고부갈등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죠 시대를 불문하고 이 갈등은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5. 노년기의 긍정적인 부부관계로 오른 것은 1. 권위적인 부부관계 2. 평등한 부부관계 3. 서로에 대한 무관심 4. 배우자의 취미생활 강요 5. 남편의 일방적인 가사부담 정답은요 2번이네요 평등한 부부관계가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네요 네 정답 2번입니다 16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고독감 2. 개척감 3. 상실감 4. 소외감 5. 정체감 정답은요 3번 상실감입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제1단계는 상실감의 시기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2단계 이제 받아들이고 정체감을 가지시게 되죠 이게 2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혼자서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3단계가 개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논용기 형제자매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상호작용 빈도가 점점 줄어든다 2. 경쟁심이나 갈등이 고조된다 3.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한다 4. 사회적 지지자원은 될 수 없다 5.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저하된다 정답은요 3번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한다입니다 논용기 형제자매의 긍정적인 관계는 어렸을 때 또 경쟁심이나 갈등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경쟁을 하고 하면서 성장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논용기가 접어들면 서로 의지를 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또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가 되는 시기가 논용기의 형제자매 간의 긍정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8번 자녀들이 노인 부모들의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하는 가족 형태를 말하는 것은 1. 노인 가구 2. 노인 독고 가구 3. 노인 부부 가구 4. 노인 부양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요 5번 5번 수정 확대 가족 1. 전적으로 자녀들이 책임져야 한다 2. 노인 스스로 모두 책임져야 한다 2. 노인 스스로 모두 책임져야 한다 3. 공적 부양으로 모두 책임져야 한다 4. 노인 부양은 사적 부양으로 해결해야 한다 5. 공적 부양 5.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20번 20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노인 유양보험 확대 2. 노인 복지 정책 강화 3. 노인 유양시설 확대 4. 사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 5.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정답은요 4번입니다. 사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입니다. 여기서 노인 유양보험 확대라든지 복지 정책 강화나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노인의 일자리 개발은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 복지 정책을 하시는 이 나라에서 혹은 정책을 하는 그런 공단 쪽에서 해야 해 주셔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노인분들이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개인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유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단원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유양보호 대상자 이해는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유양보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